조금만 더 천천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흔들어지게 만들어져있어야지 으으 빨리 일어나 번호가 면도는 다 어제 생새뛰느라고 많이 보고있었는데 다음주에 올해도 볼수 있어요 오늘 온다고 아니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에서 제발 쉬워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피곤할텐데 오늘 사포지라고 새삐하고 내일 또 직장서 출근할 때라고 그러는데 일찍 또 몸이 망가지겠다 오케이 첨첨 하시면 된다 오케이